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원대학교 양호석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다른 모임에서도 이런 온라인 학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지식 공유를 위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구요 이번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해서 사실 지식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유를 통해서 반드시 가능해지고 또 지식 공유가 지식 확산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순한 경로보다는 지식 창출이라고 하는 어떤 매개 경로를 통해서 또 다른 더 나은 지식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개인들도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작은 지식들을 모아서 또 다른 지식을 창출하고 해서 더욱더 파급해 나가는 어떤 그런 지식 확산의 모임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최근 넷플릭스를 보면서 영화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추천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게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저렇게 추천할까 물론 영화 추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아직 기술이 덜 발대된 탓일 텐데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영화 추천을 받게 되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물론 최근에 영화뿐만이 아니라 도서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 알고리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원래는 통계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지식 역량을 강화시키면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계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뭔가 예측이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인과 분석을 통해서 주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흔히 말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게 되면 종속변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게 되죠 인과관계에 기반한 어떤 선형이다 비선형이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추천 알고리즘은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죠 기존의 통계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추론이거든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추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측 모델은 추론보다는 결정요소만을 찾아가는 좀 더 정확히는 중요한 요소만을 찾아가는 그런 모형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알고리즘이 이런 예측 모형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인데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기술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추론보다는 예측 모형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와중에 우리 학생들이 기본 통계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어떤 모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궁금해하다가 영화 추천 알고리즘, 넷플릭스는 웬만한 모든 젊은이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학습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먼저 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다른 것보다는 영화 추천 알고리즘이 좀 더 친밀한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추천 알고리즘의 기본 알고리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기술을 위한 어떤 자극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천 알고리즘은 사실 기본 기술인데다가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 추천 알고리즘에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가 그렇고요 알리바바가 최근에 기존의 인공지능보다 10배나 빠른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용화하지 않고 어디에 쓰고 있는가 봤더니 자신들이 추천 알고리즘에 자기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천 알고리즘은 이런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단계에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통계를 익힌 학생들이라면 이 추천 알고리즘을 하나의 중간 매개로 해서 좀 더 복잡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그런 첫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 알고리즘만 전문가가 돼도 충분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도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도 두려움을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넷플릭스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본인 사용자 기반 코사인 거리를 중심으로 한 영화 추천 알고리즘의 기초 알고리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온라인 기술에 대한 것이 넉넉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면 동영상을 찍었고 또 영화 추천 알고리즘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제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식 공유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짧은 기술이다 보니까 인사를 드리는 이 동영상과 주피터 노트북을 촬영한 온라인 동영상을 별도로 해서 두 개의 파일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또 주피터 노트북의 내용으로 추천 알고리즘의 기초 내용을 살펴보고 또 다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이루 تو스닐 다 ür H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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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